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29절. 길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셨으며 그 오른손에는 타오르는 불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성도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그의 발 아래에서 교훈을 받는구나. 내가 전한 율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셨으니 모든 지파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이다. 모세는 루벤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루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그는 유다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호와여 유다의 부르지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자기 백성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 싸우소서 그들을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소서 그는 레위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호와여 경건한 레위 지파에게 우림과 둠림을 주소서 주께서는 맞사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들의 진실험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까지 외면하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고 주 앞에서 분양하며 주의 재단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자들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미쁘게 받으소서 그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모든 원수들의 허리를 꺾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는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호와여 그들은 주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온종일 그들을 지키시고 주의 품 안에 그들을 보호하소서 그는 요셉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소중한 이슬과 땅 속 깊은 물로 그들의 땅을 축복하시기 원하노라. 해와 달로 자라는 제일 좋은 산물과 산과 언덕의 제일 좋은 산물과 땅의 풍성한 보물과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형제들 가운데 으뜸인 요셉 그의 지파에게 이런 축복이 내리기 원하노라. 요셉의 위험은 수송화재와 같고 그의 힘은 들수의 뿔과 같구나. 그가 이 뿔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니 이 뿔은 에브라인 만민의 만만의 자손이여 문하세의 천천의 자손이라. 그는 스블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스블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집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여라. 그들은 외국인을 자기들의 산에 초대하여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성한 산물과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를 얻으리라. 그는 갓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갓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팔과 머리를 찢는구나. 그가 자기를 위해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하였으니 지도자의 몫으로 예비된 것이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가 여호와의 의로운 뜻과 법에 순종하였다. 그는 단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의 새끼이다. 그는 납달리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납달리 지파야 너희가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니 지중해 연안과 남쪽 내겹 지방을 얻으리라. 그는 아셀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아셀은 그 형제들 중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자이다. 그가 자기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기기 원하노라. 네가 철과 손노스의 빗장으로 보호를 받아 항상 안전하게 살리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넌 너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구나.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위험있게 내려오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이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붙드신다. 그가 원수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은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것이니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샘이 솟는 곳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네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발부리라. 아주 긴 본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이들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지파 하나에 대해서 각자에게 맞는 축복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축복을 빌어준다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화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딱 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지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적으로 일화하시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또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자 되심으로 그 지파들과 함께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주어진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주어지고 이들이 먹는 것이 입는 것이 있는 곳이 우주 최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역사상 최고다. 그래서가 아니라 여기 바로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주권자 되심을 너희처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축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지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최상인 것을 누리는 삶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가장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곳곳에서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모세의 표현대로 행복자인 것이죠. 오늘도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물어보면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누리는 삶. 그러면 그게 행복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 지파를 향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의 그 일하심이 그곳에 다시 기억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최상의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쟁취해 나가는 게 행복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되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경험했으니 너는 행복하니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권자 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